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한국에서 방송키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저는 오늘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아 한국에 왔어 아 진짜 한국 오기 너무 힘들다 진짜 빡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주 평일에 일본 신주거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두달 방송하고 이제 아시아 쪽 도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 엄청 잘 하시네요 친구도 왔다 너희 인사 한번 할래? 잘 쳐보라고 야 이거 일단은 너 목욕탕 하려고? 아니 목욕탕이 아니라 향수야 나 줄라고? 어? 너 이 쓰라고 뒤에 자리가 없어 아니 그 뒤로 넘겨야 뒤로 넘겨야 돼 내가 해줄게 내가 이게 여러분 진짜 찐 그 광주 사투리에요 제가 또 친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태환이라는 친구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 되게 재밌고 재밌는 친구고 일단은 자녀가 이제 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 무슨 일 하는지도 아예 뭐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아니 아니 그냥 뭐 정확히 조금만 더 네 뭐 H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뭐 뭘 맡고 있죠? 아예 제가 차장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차장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했던 친구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친구 여러분 잠깐만 나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자 여러분 친구들 왔으니까 또 저는 이만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급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보쉬원 아니에요 아 왜 침대가 두 개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좀 잠깐 누워 있을게요 오늘 저의 무용담을 들으시면 눈에서 닭똥같은 눈물이 흐르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일본에 잘 도착을 했고요 아니 지금 씻지도 않고 머리 다 눌려가지고 잠깐만요 다를 때 어디 갔겠다 오늘 제가 광주 살잖아요 여러분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집에서 방금 도착했어요 13시간 반 만에 도착했네 인천공항까지 한큐에 가는게 4시간 걸리더라고 그래서 11시 한 20분쯤 도착해가지고 1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2시간 20분인가 걸렸고 와 사람 여러분 엄청 터져 아시아나항공 타고 왔는데 크잖아요 비행기가 풀이야 그냥 그래서 일본 오실 때 여러분 마이 SOS라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오셔야 안 기다리는데 전 다행히 그걸 했거든요 그거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국 심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3시 한 30분쯤 공항에 도착을 했고 버스 타고 왔거든요 나리타 공항에서 신주쿠까지 65km 정도 되더라고 2시간 넘게 걸렸어 그래서 도쿄 신주쿠까지 13시간만에 도착한겁니다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진짜 13시간 걸렸어요 고기와 진짜 intermittently 조상식 기사 다행히 쎄imo 엑화 오니가이시마스 아니면 약간 부록선배님 같은 느낌은 어때요 아납다 왓다시노 엏독구니 낫돼요 애가 일 나가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복숭아물 맛있어 맞아 그 아 이름 뭐였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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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모 아 복숭아물이 뭐였더라 그 저도 옛날에 일본어ед을 때 복숭아물 복숭아물 복숭아가 많이 먹었어요 어 세븐일리엄 바로 있네 여기 신주쿠역 속소 신주쿠여 근처에요 아 편의점에 일본 편의점 맛있는거 많은거 일본어왔을 때 복숭아 물 많이 먹었어요 어? 세븐일리엄 물 바로 있네? 여기 신주쿠역 속소 신주쿠역 근처에요 아 편의점에 일본 편의점 맛있는 거 많은 거 알죠? 이게 그냥 물이겠죠? 누가 봐도? 스프링 워터? 후쿠시마가... 아 조용히 해야겠다 복숭아 물 어디 있냐? 자판기 있어요? 나중에? 사본이 없나? 오와요 오와요 고구로 다시 나왔다 sorry? 도룹이 필요할까요? 예예예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고맙습니다 23,000원 정도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금요일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시아거든요? 한국도 포함하고 일본, 한국, 대만도 갈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마카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파팅 한번 해볼게요 네 But stop me if you think I'm playing I don't see the difference between truth and love The lines are only blurry with your eyes half shut But stop me if you think I'm playing, God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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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틀 전에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어제 하루 쉬고 오늘부터 일본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고요 계획은 없습니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대로 방송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유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라를 바꾸면 유심을 사러 갔어요 AU랑 소프트팩 근데 체류카드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유심이 못산대 그래서 구청에 가보라고 했더라고요 구청에 갔는데 당연히 여행비자로 온 외국인한테 체류카드를 주겠어요? 안 주죠? 뭐 여기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게 아니라 여행비자인 사람들은 체류카드를 안 줘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다가 민성이 형이 유심을 하나 줘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성이 형 만나가지고 같이 민성이 형 바에 가서 밥 먹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하고 오늘 민성이 형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밤에 그러면은 잠깐만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신호쿠보 역 쪽으로 가면 되죠? 일본어 아예 못해요 일본어 못하는데 어떻게 인터뷰해요? 파파고로 하면 돼요 아 어떻게 될지 아니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비싸겠다 여기는 다리 하나가 52,000원밖에 안하네 다리 하나가 52,000원 먹을만하네 여기는 폴란드는 이거 하나에 10만원이었는데 여기 맛있어요? 어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네 다리 한 개 54,000원 싸네 폴란드 10만원이었는데 어 일본 말 들려 일본 말 들려 일본말 들려버려 아 혹시 여기가 그건가? 이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호빠? 일본 호빠 아닌가? 따뜻 이거 맞죠 호빠 어 근데 그만두면 어쩌려고 이렇게 사진에 얼굴을 박아놨냐? 아 그거 여러분 일본 택시 문 자동인가 아시죠? 확실히 일본이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서비스? 이런 게 진짜 좋긴 좋아 막 무릎 꿇고 막 주문 받고 인사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요금은 요금은 우리나라보다 한 두 배 정도 비싼 것 같은데요 여기가 가부키초야? 호빠들 되게 많다 제일 위는 이광수 선배님 닮았는데요 우리 쿠자브로 선배님? 약간 이광수 선배님 느낌 있는데 뭐야? 오 잘생겼다 잘생겼는데 맞네 뭐야? 아까 그 가게가 더 나은데? 머리를 이렇게 길고 왔었어야 됐는데 이 사람처럼 아 저 요즘 여러분 저 성대모사 연습 하나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수리남 황정민 선배님 좀만 맛보기만 보여 드릴까요? 아 찍찍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이거 좀 연습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다 한시포차 보인다 백종원 선배님 홍콩반점 여기가 민성경 가게에요 여러분 어제 여기서 만났어요 여긴 진짜 한국 같아 강남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있고요 교동찬본도 있네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짜자짜짜짜 내가 아는 그 치킨 플러스인가? 어 앞에 앞에 아이돌 같은 여성분들이 걸어 오시는데요 걸어 오시는데요 권위치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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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걸그룹입니다 한국 걸그룹이에요? 네 누구 팀 이름 뭐예요? 하이엘 혹시 유튜브 있어요? 네 유튜브 한번만 알려주세요 하이엘 하이엘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셨나보다 신기하다 아니 예쁘셨어 그거 나는 일본 아이돌인 줄 알았어 일본 느낌 이제 확 나네 아 우리 또 BTS 선배님 아 이게 또 이렇게 있네 아 우영우 선배님도 있네 안에 응 구트 응 구트 응 아 박준영 선배님이 계시네요 아니 소속사 사장님이신데 뭐 별이라도 하나 해주지 여기가 메인 골목이에요? 왜이렇게 덥냐 오늘 흐려서 인가? 왜이렇게 덥냐 아니 여러분 급급하네 날씨가 엄청 엄청 습하네 여기가 메인 골목이에요 사람 많긴 하네 어? 하난대시 집이 있어? 와우 저 하난대시 집 제일 좋아하는데 삼겹살집 중에 와야겠다 한번 아 그리고 여러분 일본은 일본은 냄새 좋은 남자 좋아한대요 일본 여성분들이 일본 여성분들이 그건 어디나 그런건가 어? 주사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어? 팀으로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찍어도 되나요? 아 안녕하세요 와 바로 어제 또 유튜브 봤는데요 아 어제 보셨어요? 아 그래서요? 아 꿀타래구나 꿀타래요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막 뭐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막 두 개 네 개 네 와 설마 했는데 어 일본 오셨구나 아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저런 아 예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 아 감사합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본에 살고 있어요 아 일본에 얼마나 되셨어요? 일본에 사신지 저는 14년 오셨어요 와아 하나 먹자 하나 한번 이건 이거 한 개로는 안 팔고 박스로 밖에 안 팔고 아 근데 박스로는 제가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냥 제가 맛보라고 하나 드릴게요 아아 아니요 아휴 아휴 안그러셔도 네 아휴 거창 이거 언제 오셨어요? 저 그저께요 그저께요 네 아 실물이 훨씬 갈색이셨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거를 귀한 거를 이게 몇 가닥짜리죠? 16,000가닥이에요 어 이거 16,000가닥짜리 이거 네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와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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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 네 유튜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언니들은 려고? 일본에? 려고? 네 려고 아 려고? 려고? 려고 여행이죠 려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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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사마 일본 어때요? 이렇게 또 사시니까? 일본 사면 재밌긴 해요 한국이랑 많이 미적해서 하여튼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을지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오다가다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으세요 아 그럼요 남자들 죄송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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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잘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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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가는 길에 일본어전 연습해야겠다 아나타 왓다시 노 도모다치니 나리나사이 여깄다 모모 요거 먹고 싶었어 하하하하 아 880원을 이렇게 남겨주려고? 야 아시 8800원을 아이씨 아 하하하 만원 넣었거든요? 8800원을 이렇게 남겨주면은 요거 근데 이게 2%보다 맛있어요 하하하하 어 아이씨 아이씨 어여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착하다고?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걸 지워준다고? 뭔가 한 손으로 다 두려다가 뚜껑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뒤돌아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주워 버리시네 또 떨어뜨려 보자 그건 좀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본 도쿄 첫방송입니다 방송하는 사람 같은데 여성분이신데 안녕 이게 뭐예요? 트위치 아 트위치구나 행복한 하루 안녕 트위치구나 영어가 엄청 많다 했어 어디로 가? 그냥 신호코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한식당 있고 그냥 이런 거리였네 신호코보가 시부야가 강남역 같은 곳이야? 자 시부야로 한번 가봅시다 어? 근데 나 잠깐만 나 카드가 없는데? 카드 살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사야 되냐? 한국어 JR 승착권 시부야 어 시부야 여성분이 하나 160 100 160 160 3 전장 고 kick 진짜 죄송한데 어디다 넣어야 되냐 여러분 이거 그냥 넣으면 돼요? 오오오 됐어 됐어 오이건가? 오이 맞는거 같은데 그러니 tag 오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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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부야 여러분 시부야 왔어요 왔어요 시부야 왔어요 사람 보소? 여기 시부야구만 자 가보자 어 설마 그 TV에서 나온 그 횡단보도가 여긴가요 혹시? 아 여기야 TV에서만 보던 곳이네 진짜 일본 같다 이제 여기서 약간 술집 같은 데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아 물어볼까 이거를? 아 그럴까? 오케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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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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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팝업에 같이.. 아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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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졌는데요? 아오케? 아니.. 술집이 많은 곳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자카야가 많은 곳을 찾으시나요? 아, 그쪽이잖아요 아, 그쪽이잖아요 오케 일단, 렛츠고! 어? 렛츠고! 이자카야, 이자카야, 이자카야 가자! 여기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교화! 아아아아아아 갖고싶은 사진을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앉아서 뭐해? 와, 사이버봉크네? 너무 멋있어버려 고마워 나이를 맞히면 음료수를 사주겠습니다 너넨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뭘 썼어? 아아, 에이컴타시부야 이렇게 썼네 허하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좀 전에 친구들 온다는데? 한 번 더 준비할 때 한국사람들 온 거라 아 안녕~~ 안녕~~ 친구 갔나? 네 아 쇼핑하고 있어? 그럼 우리 둘이 커피 마시면 됩니까? 레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